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룹의 setDisabled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그룹에 포함된 내부 컴포넌트들을 모두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내부 컴포넌트들을 비활성화하려면 setDisabled 함수를 사용하되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십시오. 활성화하려면 파라미터를 false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룹 컴포넌트 내에 3개의 인풋박스가 존재합니다. 그룹 위에는 2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내부 컴포넌트들이 모두 비활성화되고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내부 컴포넌트들이 다시 활성화됩니다. 현재 내부 컴포넌트는 모두 활성화 상태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화면을 초기화하고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내부 컴포넌트들이 모두 비활성화됩니다. 이제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내부 컴포넌트들이 모두 다시 활성화되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